다 같이 기도의 두 손을 모으면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 봤고 목사가 되고서도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할까요? 머리를 굴릴까요? 머리를 굴리죠 이제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산신령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기도원 원장하다가 개척한 걸 아세요? 광성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창인 목사님이 개척하는 사람은 기도원에 보내서 산신령 된 다음에 가라 이래 가지고 기도원장을 제가 좀 하다 내려왔어요 그때 제가 다짐한 게 있거든요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열심히 개척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교회에 우리 교인보다는 동네 서울로 나가는 교인들이 더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하여간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게 어디로 가겠느냐 열심히 서비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 부부가 몇 년 만에 이천동에 본인 교회로 이사 곁으로 가면서 천만 원 헌금하고 갔어요 새벽에 은혜 받았다고 새벽 기도에 은혜 받고 천만 원 한 사람 손들어봐 그랬다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순복음 교인들이 많이 등록했어요 장로교는 조용하기 때문에 순복음 교인들이 잘 등록을 안 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순복음보다 더 뜨겁다고 자기 친정인 줄 알고 많이 왔어요 긴가 안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어요 순복음 교회 출신들 한번 손들어보세요 버쩍 들어요 곳곳에 있어요 아주 많이 왔어요 장로교에서 순복음이 이렇게 많은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복음 장로교회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장의중앙교회 고등부를 졸업할 때 청년부 형들이 책을 선물로 줬는데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책을 줬어요 이게 유명한 책입니다 이게 참외록과 전로역정과 맞먹는 아주 기독교 최고의 입문서인데요 그런데 이 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영어 성경 구절을 하나 붙여줬는데 지금까지도 생각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한번 노란 글씨만 시작 그때 제가 나는 불을 짓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사회봉사 잘하는 교회 문화강자 잘하는 교회 개혁적인 교회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거 좋은 칭찬이죠 그러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기도가 뜨거운 교회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 새벽마다 불을 짓는 기도가 민족을 깨우는 교회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용사를 보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년 전 이남이 홍일한 두 집사님이 중보기도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여자 집사님 둘이 중보기도학교를 목사들이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서 한 분은 권사 한 분은 장로님이 됐는데 우리가 한 주에 100개 넘는 중보기도팀이 운영되고 3천 명 이상이 중보기도에 동참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지방을 갔는데 그때 여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자 밑줄만 시작 가나한 사람은 유대인들과 왼수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을 가나한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나한 족속이 살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쫓겨서 가나한 땅이에요 원주민이란 말이죠 그게 원수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옆나라에 조용히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께 가나한 여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자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런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밑줄에 밑줄이 뭐예요 내 딸이 죄신 들렸습니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를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나를 엄마와 딸은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엄마와 딸은 무엇으로 하나예요 피로 하나예요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귀신 들린 것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곤 못 고친다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문제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걸 중보 기도라고 말해요 교회 국가 다른 사람 열방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무너진 담을 막아주는 기도 신앙인을 신앙인 되게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중보 기도예요 그런데 중보 기도의 절대 조건은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들구 그러더니 잘 걸렸다 뒤져라 이러면 기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원수 같은 족속에게 나와서 지금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뭐가 절대적이라고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담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밑줄 시작 나라를 위해 무너진 것을 막아서며 하는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해 막아진 것을 우리가 무너진 것을 막아서며 하는 기도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품고 하는 기도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 중보 기도 사랑을 담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따라하시오 기도의 두 손을 모으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21세기 들어서 영성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영성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기독교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걸 스토와 영성을 가졌다고 말해요 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정신을 삶는 사람을 공산주의 영성에 투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효녀 심청의 이야기는 뭐냐면 유교의 영성, 효의 전범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무슨 영성을 가졌다? 기독교 영성을 지닌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나 사상은 교주나 그들의 남긴 책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실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께 늘 부르짖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투장 14절로 19절 밑줄 시작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셋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 속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들이 떠났는데 예수님의 뒤에 광채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다 우리 집 짓고 여기서 삽시다 황홀경에 빠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는 아홉 명의 제다가 진땀을 뻘뻘 흘리고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변화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변화산 아래의 제자들의 무기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었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치고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야 얼마나 더 있어야 하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갈 때가 내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기도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 어느 때까지 헤매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성진 목사는 여러분들이 붙잡아도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를 지키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모시면서 같이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예수님을 초청하면 내 곁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유한복음 14장 16절 시작 자 저기 다른 보혜사가 나왔잖아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오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그 뜻이 위로자 대언자 중보자예요 그런데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보혜사가 나왔잖아요 그건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잃고 이 땅에 계속 살아계셨으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몇 명이나 고쳐주겠어요 그러나 전 세계 만민이 이 시간에 동일하게 성령님을 부르면 참 우리 곁에 계셔서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웃불 속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깊은 토굴 속에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꺾을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하고 싸우던 메리라는 구교도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영국을 호령하는 메리의 왕이 기도하는 용산 존낙스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한 말입니다 일자무식 할머니라도 기도하는 할머니가 유식하지만 대학 박사를 나왔지만 기도하지 않는 보다 지혜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게시록 5장 8절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대접에 기도의 향기를 담아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요 그럼 예수님이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 올립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따라 하시죠 우리 기도의 두 손을 모으면 악한 권세를 물리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탄이 공격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겠어요? 왜요? 자기의 대적이 되니까 자기 꼬붕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시험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시험이 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반가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중요한 말씀했지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이만기 강호동이 하는 삽바씨름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와 싸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속이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전공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너무 교활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만사가 척척 잘 되고 형통한다 그건 마귀의 꼬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철저하게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탄의 전술은 점점 어려움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물질로 미혹하고 이성으로 미혹하고 모함을 받게 되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 공격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오직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20절로 25절 밑줄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사탄의 약한 부분을 전부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고들어옵니다 지금 이 아이는 간질이라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파고들어와서 사탄이 지금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삼손은 무슨 약함이 있었을까요? 정욕이 약했어요 정욕이 약했다고 산삼 먹을 정욕이 아니라 정욕에 약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애서는 무엇에 약했어요? 먹는데 약했어요 그래서 팥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선교를 처음 갔잖아요 그런데 도망오잖아요 뭐가 약했어요? 의지가 약한 거예요 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나는 얼굴이 너무 예쁜 게 약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쁨은 폭서그레한 경우가 많아요 칭찬을 너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났다 잘났다 이게 추워지니까 사람이 아주 영글질 못하는 거예요 폭서그레해진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내게 인간적으로 장점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 찬양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가 약점일까? 이게 너무 감성적이 감성이 풍부한 게 실족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우리가 메워야 돼요? 의지를 작동해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한 것을 봉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탄은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죽이고 물과 불에 던집니다 사람으로는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강하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뭘 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세상에서 제일 큰 권세가 무슨 권세?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가 등록금 고지서를 가져와서 처박아놓고 얘기 못하고 울고 혼자 고민하고 그러다가 죽는 것들이 가끔 있죠?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등록금 내놓는 거예요 그럼 울고 돈 구해 오는 건 부모가 할 일이야 이게 부채질하는 사람이 생기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얘들은 뭘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제일 큰 권세가 무슨 권세라고요? 자녀의 권세요 내가 11개월 된 손주가 있는데 막 만민이 그 앞에서 떠는 거야 난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자녀의 권세가 그리 큰 겁니다 말할 줄 모르는데 그 앞에서 전부 기는 거야 막 알아서 대령하고 닦아주고 세워주고 애교를 피고 아휴 정말 인생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요 어느 날 백악관에 농부 하나가 탄원을 하기 위해서 걸어서 왔는데 늦어가지고 그 경비병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비서들도 다 퇴근하고 내일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부가 멀리 왔기 때문에 잘자리도 없고 텐트도 안 가져오고 서성이고 있는데 어느 꼬마 하나가 지나가다가 아저씨 왜 여기 계세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럼 제 손 잡으세요 그리고 끌고 들어가니까 경비병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그리고 들어가는데 백악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경비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귀신에 헐렸나 그리고 들어가는데 이 소년이 아빠 그러니까 누가 나왔을까? 링컨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굴까?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무슨 권세가 세다고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자녀에게 어떤 능력이 많은가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고 기도하셔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따라 하시죠? 기도의 두 손을 모으면 사람을 살립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속이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밑줄만 시작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거룩한 빛방송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꿈나무들이 자라야 되고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영계의 거목이 자라야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사회, 법조계, 경제, 의학, 과학 모든 부분의 인재들이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만 잘 되다가 다음 때에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때가 더 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뭐예요? 자식농사, 사람 농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농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처음 모델이 노아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가 교회의 뭐라고요? 모델이의 교회는 이러한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9장 16절에 6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노아의 방주는 뭐를 하는 것? 생명을 보존하는 것 교회는 무엇 하는 것?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남대문직이꾼들이 하도 싸우니까 말리는 사람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랬다는 거 아니야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라고?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26절로 29절 시작 아이가 경련이 일어나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살기 전에는 살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죽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는 건 회개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 세리를 봐도 그렇게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병든 사람은 수술을 통해야 새 사람 낫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 과정이 없이 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자신이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하면 자신이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는 두려워하는 사자에게는 생활을 빌고 단체를 정복스러워 보호하라고 전체를 죽여주시며 공모를 달래고 마음을 내주시며 사망의 결과를 들고 지체력을 막기시키고 각자 결과를 내주고 기도를 마음을 내주시기 바람며 해당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신청을 합니다 기도는 반면에 가고 싶고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의 글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데 입이 무슨 입이라고요? 황금의 입입니다 우리는 지능만도 못한 목사인데 이분은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는 순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풍성하면 다른 사람을 인공호흡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의 말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던 여인이 자신이 변화를 받고 잔소리로 밥을 짓지 마시고 기도에 생수로 밥을 지으면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면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하루 다섯 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므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살로니커 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생명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나라 살리는 통일 이결에 찼는데 통일이 된 노래일 아시죠? 통일까지도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는 자신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어 사람 살리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따라서 기도의 두 손을 모으면 주님과 함께합니다 악한 권세를 물리칩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두 손을 모으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권세를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ereich 여러분도 자막을 이동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 için 박 박 박 박 박 박 감사합니다.